해볼까요? 힛 잘했어요 P P 없어요 거기 있어요 N 있어요 N 잡을 수 있어 거기 있어요 오 O 있어요 O O 거기 있어요 우와 잘한다! A있어요? A? A? 정이 무거워서 A있어요? A있어요 우와 정이 잘한다 E있어요? C 있어요? C 없어요? C 내가 E 말했잖아 C 있어요? C A B C C 있어요? 거기 있어요 L 있어요? L L L L 없어요? 찬민이 이름에도 들어가는 N 있어요?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잘한다 잘했어요 잘했다 우리 찬민이 알파벳 되게 많이 한다 어때요? 모든 감사합니다.